그런데 여름이 되면 해가 나오면 몸도, 몸에 있는 기생충도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봅니다. 기수갈구도 앉아있습니다. 앉아서 바위에 있는 초록색, 우리가 콜라토토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수갈구도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다 지금 뭐합니까? 맛있는 먹이 찾았습니까? 쟤두람이 날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두남의 돌판에 앉아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거 정말 멋진 곳이네. 여기에 한번 집을 지어볼까? 여기에 건물을 지어볼까? 부쿠레인 등장합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부쿠레인 등장합니다. 안 잡혀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부쿠레인 도망가는데 기수갈구도 도저히 어딘까라 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내 기수갈구도 너무 위험합니다. 네, 아, 참니까, 이런.